정답! 42 나누기 3은? 14! 정답! 68 더하기 90은? 뭐라고? 68 더하기 90은? 68 더하기 90은? 빨리 인마! 158! 정답! 35 곱하기 8은? 35 곱하기 8은? 350! 실패! 정답! 208씩입니다. 208씩!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틀리셨어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맨 앞사람부터 사측연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시작! 63 더하기 5은? 68! 34 빼기 6은? 34 빼기 6은? 28! 7 곱하기 6은? 7 곱하기 6은? 47? 47? 47? 47? 47? 48? 48? 48? 48? 48? 48? 48? 아 이런 게 떨어지네. 시작! 28 더하기 8은? 28 더하기 8은? 실패! 실패! 아 나오세요! 내가 앞에 있을게. 내가 앞에 있을게. 내가 앞에 있을게. 시작! 1 더하기 29은? 30! 70 빼기 9은? 21! 6 곱하기 2는? 12! 큰일나도 멈추지마! 69 나누기 3은? 69 나누기 3은? 23! 86 빼기 28은? 86 빼기 28은? 안 들어! 86 빼기 28은? 56! 틀렸습니다. 성공을 다시 줍니다. 용아씨! 아! 틀려도 움직이지 말라고! 야! 자 정답은 이제! 정답은 이제! 8차 시조입니다. 제발 성공해주세요. 3 더하기 26은? 63 빼기 8은? 63 빼기 8은? 63 빼기 8은? 7 곱하기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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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입니다. 제발 성공해주세요. 자 이번에 한자리수 더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쌤 틀리면 진짜 그거는? 여러분 한자리수 더쌤입니다. 틀리시면 안됩니다. 시작! 2 더하기 8은? 9 정답! 2 더하기 6은? 8 4 더하기 5은? 9 9 더하기 3은? 11 실패! 야! 자 끝납시다 이제. 네. 네. 자 MC팀에게도 한자리수 더쌤입니다. 시작! 3 더하기 5는? 8 7 더하기 7은? 14 8 더하기 2는? 10 5 더하기 9은? 14 1 더하기 8은? 9 7 더하기 6은? 13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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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인데 뭘 좋아해! 이대로 10차 시도 끝에 MC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종대학교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50%의 승리입니다.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향할 건데요. 놀이공원으로! 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개별 미션! 놀이공원! 습격! 개별! 개별이요? 개별이요? 각 카메라맨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뽑은 후에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명 받았습니다. 놀이공원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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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보시면 카메라맨 8분이 하나씩 미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한 분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오시면 됩니다. 각 팀의 4명이 먼저 다운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 받았습니다. 출동할까요? 네! 출동! 저기 조짜들은 이거 어려운게 있어요. pracyzyst? described to me early group training hören 아주lear기는 왕 아닙님도 여tを 앞에 있는 bar 있습니다. 현상의 사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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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서 아! 고소uous, 고소하고 싶어! 아 여시악분 한 명 맞았지?! 그럼 세 명씩! 장수팅이 어디있지! 장수팅이 어딘지 알아! 2세. 5세에 대해 알아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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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ena. works basically nothing. 다 jusumberland. 예정heimer. 제 미션이 뭐냐면 장수 풍덩이에 원래 손바닥에 놓고 센터 풍덩이에요.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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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아기야? 아기야? 이리 와봐. 울었다는 거 몇 살이야? 어? 내 살? 잡을 수 있어? 아기야. 어? 잡을 수 있자? 아기야. 잡을 수 있자야? 아기가 잡을 수 있자.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다.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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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서워하지말고 깎아주면 되는데